5년 만에 4배 이상 늘어난 캠핑카를 위해 전용 주차장을 조성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. 송성우 울주군 의원은 울주군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에서 현재 울산에 등록된 캠핑카는 723대로 5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지만 캠핑카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울주군이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. 이에 대해 울주군은 지역 수요를 파악하고 관련법을 검토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.